오케이 그동안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한 것들 풀이하고 다음 수업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보내달라는 것들 보낸 다음에 보도록 합니다 먼저 대화 파트의 핵심 체크 문제 풀이 안한 것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 묶기 대화에서 핵심 체크 What are you planning to do? 뭐 할 기획이니? 이번 주말에 했으니까 뭐 보니까 가족과 함께 여행 갈 계획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행가다 라는 표현을 통째로 알아줘야 되고 여행가다는 take a trip이죠 어디 어디로 여행가다 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take a trip to 제주도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take a trip 또는 take a trip to 알아두시구요 봤더니 여기에 I am이 있습니다 그러면 I am planning 해야 되겠죠 I am planning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니까 I am planning to take 해야 되겠구요 I am planning to take 해야 되겠구요 I am planning to take 마찬가지죠 I am planning to take 해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Go를 쓰고 싶으면 I am going to take 해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겠구요 계속해서 다음 대화의 링크 하나에 맞는 것은 이번에는 뭐 약속 정하기죠 뭐 장소 약속이나 시간 약속 하는 건데요 뭐 What should we meet? 만나야 할까? At the ballpark? Where?에 대한 대답이 있죠 그럼 여기는 When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겠죠 OK 그래서 대답도 How about meeting at 2시 어때 하고 있으니까 When 또는 What time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아니겠죠 OK 계속해서 핵심 체크 파트 빠트린 거 문제 풀이 없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grammar 이거 하나 있네요 지각동사 5형식 문장 5형식 문장에 대한 핵심 체크 입니다 OK OK 그래서 나는 누가 뭐 하 내 동생이 숙제 하 뭐 했다 보았다 시제 과거죠 내가 봤다 I saw 목적어 my brother do his homework 또는 숙제하고 있는 남동생을 볼 수 있으니까 또는 doing do 또는 doing이 가능하겠다 doing을 쓰면 숙제하고 있는 brother 봤다구요 do를 쓰면 숙제하 응응응 보았다 OK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에이미가 뭐 하는 것을 설거지하 응응응 뭐 했다 들었다 하면 되겠죠 시제 계속해서 과거죠 그래서 I가 heard 했다 뭐 설거지하다 라는 표현은 wash the dishes 뭐 이런거 가능하니까 wash the dishes 또는 뭐 설거지하고 있는 걸 들으면 되니까 washing the dishes 되구요 마찬가지로 do the dishes도 가능하니까 do the dishes 또는 doing the dishes 또는 doing the dishes 이런 표현들을 쓰면 되겠다 I heard of Amy wash the dishes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제가 과거라고 해서 여기에 뭐 deed 이런거 시제일체한답시고 마찬가지로 hold가 과거라고 해서 여기에 뭐 과거형 washed 라든지 deed 라든지 이런거 쓰면 안되구요 to do도 절대로 안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난 방을 청소 시켜야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 방이 청소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나는 시켜야만 한다 I must have the room을 자 룸이 여기에 이제 클린을 집어넣을 건데요 룸이 청소를 하는게 아니고 뭐의 관계 수동의 관계죠 그러니까 클린에 정확한 어울리는 형태는 입장밖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죠 I must have the room cleaned 뭐 그 다음에 뭐 여기에다가 청소할 사람을 굳이 붙이고 싶으면 by my sister 동생한테방 청소시킨다 뭐 이런것도 할 때 이런것들 붙일 수 있다라는거 청소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고 싶으면 이런식으로 by 플러스 행위자를 붙일 수 있는 수동적 의미의 표현입니다 네 계속해서 문법 두번째 so that 구문입니다 so that 구문에 대한 설명 이어바도록 하겠습니다 so that 구문은 원인과 결과 뭐 여기는 so 앞에 주어동사 이런거 나오죠 주어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so 자리에 형용사나 또는 부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우 어떤 또는 매우 어찌 해서 가 이 부분이 주어동사 so 형용사 so 부사 같은 것들이 매우뭐 해서 so that의 뜻이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다 그래서 라고 해석하기로 했어 그래서 다음에 이제 다시한번더 that이 주어동사 좋아하니까 주어동사 오는데 여기 주어동사가 that이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두번 나오기 때문에 이 앞에도 주어동사 있고 여기도 주어동사 있으니까 뭐 시제일치 이런것들 시제일치 이런것들 주의해야 합니다 시제일치랑 똑같은 시제로 맞춰주는게 아니고 말이 되도록 뭐 뭐 과거에 뭐뭐 해서 that 그래서 현재 어떻다 여기 뭐 과거 올 수 있고 현재 올 수 있죠 과거 올 수 있고 과거 올 수 있겠죠 과거에 뭐뭐 해서 그래서 과거에 뭐뭐 했다 이것도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현재 시제고 여기에 과거 시제가 온다든지 이런것들은 말이 되지 않겠죠 시제일치 같은거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카루스가 너무 흥분한게 원인이 됐죠 그래서 라는 말 여기 넣을 수 있겠죠 흥분해서 그래서 이카루스란 말이 빠졌죠 이카루스 남자니까 그는 이란 말로 넣을 수 있겠죠 그는 무엇을 아버지의 경고를 뭐했다 깜빡해버렸다 이런거죠 주어동사 두번 나옵니다 주어동사 이카루스가 뭐했다 너무 흥분했다 그래서 누가 이카루스가 무엇을 목적어죠 잊었다 이런 문장일거구요 그래서 이카루스 was so excited 과거 시제도 과거에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he forgot 계속해서 과거고 he는 이카루스 대신 왔죠 이카루스가 forgot했다 his father's warning을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뭐 이런식으로 안 배울까요 우리 쏘댓 구문에서 쏘댓 구문 배우면 같이 해야될 내용이 뭡니까 쏘댓 구문에서 원인과 결과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죠 뭐 이 문장 일단 쓰겠습니다 이카루스 was so excited that he 조금 바꿀께요 couldn't remember his father's burning 일부러 이렇게 바꾼 이유를 똑똑한 사람이 벌써 눈치챘겠죠 이카루스 was so excited that he couldn't remember 기억할 수가 없었다 his father's warning 자 요거하고 이제 쏘댓 구문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요 뭐야 뭐 여기 뭐 켄트 이런거 해놓고 맞냐 틀리냐 이런거 당연히 틀렸죠 흠흠흠 cj1체문신이나 나올 수 있지만 이거를 똑같은 표현에 뭐가 가능한가 라는 것들 이거랑 똑같은 표현 첫번째 이런거 가능하다 했죠 because 이카루스 was very 이땐 쏘는 못씁니다 뭐 쏘 쓸수도 있겠네 이경우에는 뭐 very나 또는 뭐 쏘도 가능합니다 excited 하고 쉼표 he couldn't remember his father's warning 이런식으로 할수도 있구요 이것도 같은 표현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게 또 뭐도 있다 as도 because하고 같은 뜻이었죠 as he called was so excited he couldn't remember his father's warning 이런거도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은 이번거는 쏘을 못씁니다 왜냐하면은 쏘을 쓸거기 때문에 excited saw he couldn't remember his father's warning 이것도 가능하죠 because he was very excited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경고를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것도 가능하구요 참 그리고 뭐 이경우에 위의 문장 같은 경우에 이게 종속절이기 때문에 종속절이기 때문에 종속절이기 때문에 종속절을 이렇게 뒤로 보낼 수도 있었죠 뭐 이때는 이게 이카루스가 되야될 겁니다 he가 먼저 나오고 이상하죠 이카루스 이카루스 could not remember his father's warning because he was very excited 이런식으로도 가능하다는거 위의 문장에 필기 이런식으로 해놓으세요 위치를 뒤로 갈 수도 있다라는거 원심으로 이게 종속절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도 가능하다는거 하지만 얘는 위치를 바꿀 수가 없죠 위의 문장은 위치를 바꿀 수 있지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똑같은 문장 일부러 선생님이 여기에 이제 he forgot 부분을 couldn't remember 로 바꾼 이유가 이제 세 번째 똑같은 문장에서 드러나죠 오케이 좀 확장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똑같은 문장이 바로 뭐겠다 이카루스 워즈 자 여기서 기억 remember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그러면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부정적으로 작용했죠 그래서 너무 흥분한거죠 그쵸 뭐하기에 to remember his father's warning 하기에는 이카루스는 너무 흥분하겠습니다 뭐하기에는 to remember his father's warning 하기에는 그래서 무슨 용법 to to 용법으로 같은 표현이 가능한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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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가지 표현 방법들이 있다라는거 이런것들 원인과 결과 saw that 구문 대시 그래서 라는 표현이다 이런것들 이미 수업 다 했던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런거 다 했던거고 그 다음 예문 보겠습니다 필기 해두셨죠 필요한 내용들 너무 추워서 나는 뜨거운 차를 마시고 싶다 현재 시제네요 이번에는 너무 춥습니다 it's so cold 됐 그래서 여기 현재 시제고 현재 추우니까 현재 먹고 싶겠죠 i want to drink hot tea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 it's so cold i want to drink hot tea i want to drink hot tea because it's so cold because as not since 또는 it's very cold 쉼표 so i want to drink hot tea 라든지 다양한 표현들이 가능하다라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인과 결과 자 그래서 so 앞에 주어동사 있다 했습니다 주어동사 나오고 so 형용사표는 부사 that 그래서 주어동사 얘랑 얘랑 시제일치 시제가 말이 되도록 배열하려고 했구요 너무너무해서 부분이 원인이고 그래서 that을 그래서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가 없더라도 없더라도 여기 그래서 없죠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 그래서 넣을 수 있겠네 라고 so that 구문으로 표현하는거다 라는걸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ok 한다는 뜻으로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그 다음에 that 다음에는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이 온다 that 다음에 문장이 온다 라는거 그 다음에 so 다음에 오는 말이 어떤 원인이 되고 됐다함이 결과 원인과 결국이다 그래서 it's so cold 춥습니다 that i don't want to play outside 그래서 나는 밖에서 놀고 싶지 않아요 ok 그 다음에 so that 구문 앞에 대답해 있는 형용사나 부사 대신에 명사가 아 이 얘기가 나오네요 명사가 오면 so that의 서치를 써야한다 라는거 나오죠 먼저 뭐 써있는 예문 보겠습니다 it gave him such a shock 그쵸 그것이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가 그에게 그러한 충격을 주어서 his face turned white 그의 얼굴은 하얗게 변해버렸다 질려버렸다 자 그런 얘기한 적 있습니다 뭐 대리하고 versus so 하고 그 다음에 versus search 하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뭐 춥다 뭐 오늘 날씨가 춥다 라는 표현을 뭐 여러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일단 제일 성격 좋은게 누구였습니까 so 대리하고 so search 중에서 바로 그거였죠 이것도 되고 그 다음에 very cold day 그래서 여기에 베리가 하는 일은 cold를 꾸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리는 형용사만 있을 때 형용사를 꾸밀 때 쓸 수도 있구요 또는 명사가 있어도 쓸 수 있다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표현을 얘는 베리되어 쓸 수 있는게 it is so cold 였구요 그 다음에 이거하고 같은 표현은 it is search a cold day 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물론 really 같은 것도 가능한데 really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search의 특성에 대해서 so의 특성에 대해서 그니까 so는 명사가 없어야지만 쓰고 search는 거꾸로 명사가 있어야지만 쓴다 했죠 근데 so that 구문에서 so that 구문 뒤에는 so 뒤에 형용사하고 부사 밖에 못 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명사가 오고 싶어요 그 때는 so 대신에 search를 쓰고 그 다음에 search를 쓰는 경우에 단순 명사가 있으면 어 가 필요한데 어떻게 하질 않는다 a search는 발음이 어렵기 때문에 a search called day 는 발음이 어렵죠 search up search up 이렇게 해야죠 search up call day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문법적으로 그래서 원인이 되는게 어떤 명사일 경우죠 명사일 경우에는 so를 쓰면 틀린다 조심해야 되겠죠 분명히 so that 구문 so that 구문 영어로 써야죠 so that 구문인데 여기에 명사니까 search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설명도 나오네요 여기 뭐 deep하게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so that so하고 that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없는 경우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so that이 붙어있고 주호동사가 나오면 뭐를 나타낸다 의도를 나타내서 누가 뭐뭐 누가 뭐뭐 한다 앞에 so that이 있으면 누가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 그래서 뭐뭐 하도록 뭐뭐 하려고 이것과 같은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 봤죠 그래서 so하고 that이 떨어져 있고 여기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는 표현과 또 search일 때는 또 뭐 명사죠 그 다음에 that search 명사 that 또는 so 형용사 부사 that 의문과 so that이 붙어있을 때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he is wearing a baseball cap 그는 야구모자 쓰고 있는 중이다 so that his face is hidden 그의 얼굴을 뭐하기 위해서 가르기 위해서 그니까 뭐 페이스가 자 hidden은 hide로 붙어왔는데 뭐하답니까 숨기다죠 그러면 얼굴이 숨깁니까 숨겨집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보고 뭐라 합니까 수동태로 표현해 놓은거죠 그의 얼굴이 뭐하게 되기 위해서 가려지게 되기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hide가 숨기다 라는 뜻이니까 요 부분을 자 이거 어디서 많이 의도로 나타내는거 어디서 많이 봤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표현이 뭐냐 자 키즈 웨어링 어 베이스보 캡 뭐 해석을 쓸게요 이렇게 해도 되죠 뭐죠 이렇게 해도 되죠 뭐죠 이렇게 해도 똑같은 표현이 되는거고 이 부분 투부정사의 무슨 영법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 영법이니까 in order to hide his face 이렇게 표현해도 he is wearing a baseball cap so that his face is hidden 하고 똑같은 표현이 된다 그의 얼굴을 가리려고 라는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 영법으로 똑같이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ok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에 대한 대답이죠 이것도 why 에 대한 대답이고 이것도 똑같이 뭐에 대한 대답 why 에 대한 대답이죠 왜 쓰고 있니 말이죠 why is he wearing a baseball cap in order to hide his face so that his face is hidden 전부 다 똑같은 표현이다 라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ok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 나옵니다 이제 enough to do나 to to 용법으로 바꿔 쓸 수 있다라는거 이것만 얘기하는데 당연히 because나 so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 이런거 가입할때 맨날 이런거 나옵니다 그쵸 이런거 라든지 이런거 맨날 나와요 he is a rich 그는 매우 부유합니다 that he can hire a driver 그는 hire 고용하다죠 같은 말은 employee죠 employee 예 안녕하세요 he is a rich that he can employ a driver hire driver 그래서 he is rich enough 그니까 이번에 할 수 있는거죠 위에 문장에서 할 수 있는거니까 너무 부유합니까 충분히 부유합니까 he is rich enough to hire driver 여기에 he하고 he하고 같으니까 여기에 뭘 쓸 필요가 없다 의미상의 주어인 for him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거죠 밑에 문장은 couldn't 니까 to to 용법으로 가겠죠 my sister was so young 어렵습니다 that 그래서 she couldn't ride it 그것을 탈 수가 없었다 by herself 혼자서 by oneself alone 하고 갔다 했죠 혼자 탈 수 없었습니다 같은 표현이 my sister was too young 너무 어렸어요 to ride it by herself 그래서 요거는 탈 수가 없는거고 이거는 higher 할 수가 있는거라는거 enough to do 하고 to 용법은 서로 거울처럼 반대되는 표현이다 라는거 to가 너무 라는 뜻이죠 너무 어려 못해 그래서 충분히 부자야 enough 같은 경우에 충분한 돈 은 뭐였습니까 충분한 돈 enough money 형용사일 때 정상적인 위치 충분히 빠르게는 fast enough enough 의 어순도 주의해야 될 것 중 하나죠 핵심 체크 풀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교과서 시작됩니다 교과서 시작되니까 선생님이 클래스 카드로 하라고 한거 뭐 한글만 보고 영어로 문장 말할 수 있도록 익힘학습 하시구요 그 다음에 한글 문장 다음 이어질 어떤 문장 다음 이어질 내용이 뭔지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기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